자, 이제 예비 고삼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드릴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 고삼, 그렇죠. 올 게 왔네요. 뭐,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 그런데 좀 즐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마음 자세를 좀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피할 수 없다면 내 몸이 부서져도 뚫고 쟁취하고 이겨냅시다. 우리 2025 수능 준비하는 입장에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무거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제일 드리고 싶어요. 고2 때 치렀던 이 몰고사 점수를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잘 나왔을 수도 있고 못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고2 때 이제 내신으로 준비가 되면서 단락이 끊어지면서 단원별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또 적잖이 이 중간고사, 기마고사를 치르면서 좀 벼락치기가 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갈치토막 자르듯이 교과 자체가 잘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몰고사를 치르면서 준비도 많이 못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2 때 나왔던 등급을 자신의 바로미터로 삼지 않기 바랍니다. 또 아주 낮은 등급이 나왔다. 그럴 필요도 없지만 높은 등급이 나왔다. 1등급, 2등급. 이것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폄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우연히, 촉이 좋아서 점수가 잘 나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반대로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하게 등급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지금부터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회고 첫 출발, 첫 발을 잘 떼야 되겠습니다. 일단 물리학에 대해 생각을 하실 때 내신을 준비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의 숫자 대입하고 그리고 또 산수, 수학 잘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응용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리학에 대한 편견, 선입견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요. 이 물리학이란,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물리학이란 딱 이거예요. 물리량의 정의들을 각각 익히고 이 물리량들의 연결, 규칙, 관계 짓는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고 이러한 사고 행동이 몸에 버릇들아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못했을 때 물리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 공식 대입, 수학 이랬을 때 실제로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 물리학 만점까지는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는 뭐 한 3, 4등급 정도 그래서 좀 개념이 준비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모욕회사 치료면서 한 2등급 정도 그리고 다시 또 1등급 한 6평 지나서 이렇게 올려나간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벌어지질 않아요. 빈틈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전범위를 진행을 하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전범위 진행하고 또 문제와 개념을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합형을 치르고 나에게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고 그 빈틈을 채워나가는 것이 1년의 수능 준비 과정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커리큘럼을 생각하실 때 보통 학습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커리큘럼의 순서가 학습법은 사실 아니죠. 개념 학습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학습하고 그리고 기출 중요하니까요. 또 기출 가고 그리고 또 EBS 스틱이라든가 수능 완성 꼭 풀어봐야 된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실전목욕회사로서 실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파이널 준비해서 결국 수능으로 갑니다. 그런데 좀 너무 판에 박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거 한 다음에 이거 하고 그래서 실력이 쌓여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에 맞게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의 이 시기는 전범위 학습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1월, 2월은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한 시기랍니다. 특히 이 전범위 학습을 할 때 스페셜 물리학원을 쌤이 항상 내세우는데 이것은 개념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의 컨셉이 개념하고 문제하고 이래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개념과 문표를 함께 가는 효과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 개념 따로 문제 따로 이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까지는 개념 준비하고 몇 월 부터는 문제 풀고 결국 이 개념과 문풀의 이격감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 준비하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 문제를 풀면서 다져나간다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다져나가기에는 시간적인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많고 도드루표가 돼요. 자꾸 되돌아갑니다. 처음 상황으로. 그래서 이 개념과 문제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즉 강약의 비중을 1년에 수능 준비해 두는 거죠. 처음에는 개념을 좀 많이 하면서 그리고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셜 골드 강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단어 1 연력학 같은 경우는 개념 강좌 파일이 3개라면 문풀 강좌 파일은 하나 정도. 그런데 운동력학 같은 경우는 개념 강좌 파일이 2개라면 문풀 강좌는 2개 파일. 이렇게 단어마다 또 컨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중의 강약은 있겠지만 이것이 점점 3월이 되고 6월이 되면서 이제 개념은 점점 점점 몸에 버릇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또 강약의 비중으로 문제풀이 좀 더 나가는 그래서 함께 항상 준비하면서 채워나가는 상황이 돼야 된답니다. 자 이때 꼭 말씀드려 싶은 것 교과서 읽으십시오. 지금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또 교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문해력이라는 것인데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좀 단편집 문제라든가 또 사설 몰고사라든가 학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서 잘 나오고 또 내신도 잘 나왔는데 평가문학만 보면 이상하게 틀린 부위 많이 나타나더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준비하다든가 서점과 교제를 산다든가 할 때 어떤 책 고르나요? 깨끗하게 구분 잘 돼있는 요점 정리 잘 돼있는 이런 책들 고르죠. 물론 고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이렇게 요점 정리 식으로 해놓고 실전의 평가원의 문항들을 보면 죄다 서술형이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발문이 좀 길죠. 공부는 요점 정리 해놓고 실전과서는 서술형 문장을 해석하려니 그러니 이것이 문제해석이 안 돼 착각해서 거꾸로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책상에 놓여있는 가장 유일한 가장이란 말은 빼고 유일한 책 한 권 교과서라는 것이 바로 서술형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교과서 읽기 싫어하죠. 불편합니다. 왜죠? 서술로 돼있죠. 이건 요고 요점 정리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그래서 이게 읽기에 불편하니까 안 읽고 요점 돼있는 보기 쉬운 책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개념 학습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과서에 읽어나가면서 아 요건 이렇고 개념을 떠올려놓으면서 그 단어와 단어의 연결 이게 문장 해석력 문해력이라는 것이고 수능에서 평가 문항에서 대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라도 교과서를 반드시 꼭 읽는 시기를 꼭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서술력 문장 문해력 이것이 사고 행동을 일으키는 바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커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는데 우선 모든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은 3월 학평까지는 일순환이 무조건 기필코 절대로 꼭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판에 박힌 커리큘럼을 쫓아간다기보다 그래서 일단 케이스 1으로 좀 이렇게 뭔가 또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니까 좀 집중도가 약한다든가 좀 쉽사리 이렇게 발이 떼이지 않는다든가 이러신 분들 동기 유발과 자신감이 무엇보다 필요하신 분들은 큰 빅사이즈 강좌를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이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고2때 내신으로 물리를 좀 한번 훑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역학신공 시즌1인데요. 제목도 선빵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학이란 말부터 했지만 운동역학부터 자기자의 중척까지 10개의 주제 그러니까 운동역학의 6가지 주제와 함께 전기력 그 다음에 연력학 특상대성 이론 자기자의 중척 가장 뼈대가 될 수 있는 이 신문안 가운데 이런 10개의 주제를 정말 짧고 굵게 진행한 강좌입니다. 고난도 강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성취를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 3주까지 역학신공으로 확실하게 성취하시고 그럼 점검위를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필수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스페셜 골드의 2단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력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자기장 중첩을 제외하고 전자기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일부와 그리고 파동과 입자에 해당하는 3단원을 2월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학평 들어가기 전에 실모 시즌 1 이게 극강이라는 말이 붙었듯이 시기적으로 좀 쉽게 놓고 어렵게 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가야 할 마지노선은 분명히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극강 실모 시즌 1으로 3회차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걸로 한번 실전 연습하시고 3월 학평을 일단 우리의 첫 번째 깃발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전범의 학습이 이제 목표이신 분들 안정적으로 진행하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스페셜 골드를 2월까지 반드시 완강 완강 잊지 마세요. 완강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그 갈 길을 무소의 풀처럼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풀이가 더 필요하다. 물론 이 스페셜 골드는 개념과 문풀을 함께 간다는 것이 컨셉입니다. 저는 물리학은 꼭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강조드려요. 그래서 여기도 문제 많이 풀지만 그래도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자 기출 4달 타고 업이란 기출 강좌를 이용해서 문풀을 추가로 하시기 바라고 또 아까 바로 전에 역학신공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전범위 완강을 끝내고 나서 역학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역학신공 선방기술편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물학평을 목표의 깃발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케이스가 전범위를 한번 봤어. 그러니까 2학년 때 내신 말고 한번 수능을 준비한다는 입장으로 전범위를 수능으로 한번 준비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바로 역학신공 선방기술편을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기출 바로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이 기출 4달 타고 업 기타업 강좌에서는 개념 다이어트라 해서 개념 짚을 거 다 짚어요.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출 문제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먼저 준비하셔서 자 사물학평을 또 목표의 깃발로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등급 밟고 3등급 올라가고 2등급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자꾸자꾸 채워나가면서 빈틈을 메꿔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물학평까지는 목표의 깃발로 삼은 이후에 사물학평 후에는 바로 훌륭한 기회였답니다. 그 자신의 결핍된 부분과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사물학기는 이 학기 중에서는 고3들 같은 경우는 학살정으로 순시가 지나죠. 중간고사도 껴있고요. 또 기마고사도 껴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순환이 되고 또 결핍을 확인하고 나서 수능특강 그냥 이건 풀어대는 문제집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곱씹어야 돼요. 곱씹어야 됩니다. 일이 예스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특문제가 그대로 나와도 정답률은 30%에 해당하는 처참한 상황. 그거 우리 이제 반복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역학신공2 고수 등급편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특을 연계해서 수특을 변형해서 자 우리가 고난도문학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6평의 2차 시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 자 진짜 공부하자고요. 가장 이 물리학 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저는 개념은 되는데 이해하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또 기본은 되는데 심화가 안 돼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죠. 왜냐 개념과 문풀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중간 과정을 소홀히 해석을 해요. 기본과 심화 분리되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기본이 엮이고 엮이면 두세 개의 복합 설정의 기본만 이루어져도 이거는 우리가 심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고 고난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정부를 하자는 건 그냥 개념 알았으니까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다죠. 이걸로는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정신적 소모가 너무 많다고 했었죠. 진정부를 하자는 건 뭐냐면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샘이 여러분과 수업을 나누면서 그림을 판서에 가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함께 나누죠.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아닌 겁니다. 샘이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샘이 중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스럼 없이 또 아주 루트가 잘 갖춘 상태로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구긍하니 앉아서 문제 품을 다지려고 하죠. 수능이라는 것은 시험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 복습을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데 굉장히 훌륭한 효과들이 있어요. 많은 수강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백지 복습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백지 복습은 말 그대로 백지에 복습한다는 뜻입니다. 즉 샘이 설명하듯 그림만 딱 그려놓고 그리고 스스로 뚫고 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스페셜 골드 블랙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샘이 문항의 그림만 따로 첨부로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그림과 간단한 설정만을 가지고 스스로 뚫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능의 노예가 될 거냐 수능의 실력자가 될 거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능 실력자는요 묻기 전에 스스로 먼저 꺼내놓고 자기 것으로 끌어옵니다. 묻기 전에 그런데 수능의 노예는 물을 때까지 기다려요. 문장에서 계속 그 발문 안에서 그리고 물어보면 그때 나서요. 사고 행동이 그래서 결국 지지 끌려다닙니다. 결코 물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스스로 뚫어내는 그러한 버릇이 몸에 배야 돼요. 즉 그래서 백지 복습을 하라는 건데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드릴게요. 복잡한 얘기 절대 아니거든요. 내용 이 백지 복습의 얘기는 쉬우나 사실 이것이 행하기가 어려워요. 버릇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뭔가 좀 문제집 갖다 놓고 풀어야 뭔가 신선한 느낌도 들고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들죠. 해보면 진짜 공부의 느낌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 물리학은 대부분 그림으로서 자료가 얘기 되니까 그림만 간단하게 딱 그려놔요. 이렇게 출발되는 거예요. 간단한 설정만 딱 써놓습니다. 뭐 V였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쌤이 칠판에 이렇게 판사하면 설명하듯이 짧게 짧게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뚫고 가는 거예요. 결코 물리학은요. 산수계산, 수학계산 아니에요. 너절너절, 두절, 두절 이렇게 전개시키고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생각해봐요. 20문항을 30분에 푼다라는 것. 빨리 푸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가시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길게 푸는 건 죄악이에요. 이 짧게 짧게 간다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뇌작동 그리고 우리 속에서의 사고 행동에 대한 자연스러운 루트가 진행된 상황에서 짧게 짧게 가셔야 제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세스. 우리가 1년간의 6평, 9평, 학평을 치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실력 체크? 아니요. 바로 1년 동안 학평, 교육청 주관도 있지만 특히 6평과 9평은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 출제하는 곳이죠. 이런 6, 9평은 단순히 문제의 소재가 아니라 이 6, 9평에서 그 해에 치러질 수능의 조짐이 나와요. 그 조짐을 눈치 까야 합니다. 자, 어떻게 조짐을 눈치 깐다는 것이냐? 문항의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문항 소재를 넘어서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올해 뭐가 나올 수 있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따 보면 알 거예요. 구성과 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항의 구성과 배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별력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 4, 수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8번 문항, 10번 문항, 이 문항들은요. 짧게 짧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항들을 지금 예시로 드렸는데 전부 그림이 익숙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8번과 10번 같은 경우는 짧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발목 잡혀버리면 4페이지는 구경하기조차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리고 이 4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특히 18번 이 자기자인 중첩은 2023년에 발간된 수능특강책에 그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대로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20번 많이 봤던 이 형태입니다. 여기 안에 충돌 상황에서 역할의 보호주의나 설정으로 시간이 또 걸릴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인데 정답률이 30%돼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N수생 캐스트가 있습니다. 고3과 N수가 함께 보는 캐스트예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결국 어떤 구성과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현명하게 준비되어야 된답니다. 즉 물리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산소개선을 전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물리량들의 정의를 익히고 이 물리량들의 연결, 규칙을 관계 짓는 것 그것이 사고 행동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수능 물리학이라는 것이 바로 의미하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 놓치면 결국 물리학의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얕은 공부 좀 지양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내는 풀이법이라든가 스킬, 겉보기 유형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수능장에서 들통나요. 무용지물입니다. 수능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진짜 배기 스킬은 기본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샘과 함께 이 수능이라는 첫밥에서 제대로 디뎌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은 수능날 올해 크리스마스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심성의 것 연구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 바랍니다.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5분정도 1.5분정도 4.5분정도 5.5분정도 5.4분정도